안녕하세요 정디티비의 정원 지원이 지원님은 몸은 안보이지만 어쨌든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수비 연습을 해볼건데요 제가 수비를 하고 지원님과 동작을 하는건데요 골키퍼가 아니고 무조건 저는 수비만 할건데요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더 참고 참고 골살을 내주셨는데요 골짜기가 지금 여기 보이시죠? 수혜가 있으신건데요 수혜가 가위 보면 가위? 이 가위야 골짜로 해서 수비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 시작합니다 수험 시작합니다 이 가위가 Piccadine 수험시草 수험 Chi 수험 구슬 수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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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밖에 나갔는데 나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